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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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 허프가 안 됐어 가. 어. 오. 어. 가자 . 하아... 뭘 가져와 대굴박이 딜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 대굴박의 딜이 그거의 절반 이하로만 들어갔어도 어떻게든 화염으로 애 잡아뜨린 다음에 대굴박 딜이 그게 거의 50%라 이건 뭐야? 뭔가 다른 맵으로 온 느낌 여기? 2개인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여기 오면서 한 다섯 렙 한 것 같은데 이 목적지 가는 동안 다섯 렙하는 칼도 바꿔야 되고 지금 와 여기 뭐야? 아 여기도 도시구나 와 도시 온 거였어 대도시 다음 대도시가 이렇게 멀다고? 토 나오네 여긴 약간 그 인도 빨래방 거기네 염색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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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마을이라 뛰어도 스태미나 안달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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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탈에 사는 조각과 폴비오를 찾아간다 폴비오씨 뭐라고 써있는데요 나데니아님이야말로 진정한 분야이시다 그 눈동자는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어쩌고 저쩌고 조각가 어딨어 조각가 어딨어 조각가님 어디 계세요 여긴가 여기 조각 막 있네 폴비오 여기다 아니 가라던데 제조판이 200메가짜리 엎때리긴 했는데 폴비오씨 저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근데... 클라크가 내 손을 믿고 있는 거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본 것만 보게 된 것만 그리스도 못 본 것만 그래서 오늘의 일은 좀... 내 손에 남을... 음... 저 강하지 않아요 저 여기 오면 안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핀이요? 방금 자꾸 왔는데 왜 또 가자는거에요 방금 갔다왔어요 아 또 잡으라고요? carve 뭔가 메두사를 먼저 잡아오면 안잡고 진짜 석화시키는 그런 루트도 있으려나 진짜 그런거 있으면 갓김이긴 하지 그에르코 산역의 품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쿠바 마치를 보고, 시쿠바 마치를 향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아.. 뭐하고 있긴요.. 지금.. 여기.. 여가는 어디입니까? 뭐하고 있긴요.. 저.. 정리 좀 해야되요. 그 여기.. 무기상은 어디에요? 마을인데 뭐 없어요? 상점가가 어디야? 보통은 몰려있긴 한데.. 그곳은.. 그곳은.. 마을에 집사는 사람이 많아.. 하아.. 서울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서울에도 아직 안 샀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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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이렇게 비싸? 3만원이야. 그.. 여기에도 저거.. 그거 있을거야. 포탈. 아.. 여기가 시장이네. 상인부여. 포탈이 어디 있을텐데.. 하아.. 여관이 여기네. 애들 기술도 찍어야되고.. 레벨업 많이 해가지고.. 폰도 다 바꿔야되요. 지금.. 상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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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든 꽃.. 꽃도 시들어버리네. 참.. 좋아.. 어업. 풍덩이 두개나 있었어? 푸f.. 풍덩이. 오 휴식할뻔 큰일 날뻔 야 파밍 진짜 많이 했네 별걸 다 잡고 왔네 재료가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잡고 왔어요 또는 한번 볼까 거미 독권? 거미 독권? 추독은 아까 그 개가 썼었나? 길드 어딨니? 이거 스킬 해야 되는데 뭐야 어 싫어하는데? 파티에 없는 거 보면 모르겠니? 뭐야 갑자기 次 뭐야 何だお前は お前の妖兵さん お金だけがお友達のな だから人助けなんてガラじゃねえ ただ ムレルだけの腰抜け野郎は大嫌いでね 腰抜けじゃねえって言うなら せめて1対1でやってやれよ 1対1 절대 안 지지 何だよ俺たちが そうすれば俺に殴られずに済むからさ 俺の顔知らねえのか 俺の顔知らねえのか ラグナルお前が ヘイロの雨事件や ジェレミン奪還作戦の? ジノムセピザコン 何だよ この瞬間に あなたを敵に回す気はねえ 1対1でやりさえすれば 文句はないんだな だったらそうしてやるよ 1対1就ち おい!連れて来い! 何だあのバカは おお ヤンソンガム? 何だよ 無かつくやつだぜ 行けよ 行けよ 生きるはずよ 生きるはずよ 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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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に 死に ひとく 死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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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っ おい!おまら 死に 自らからぞ 뭐야 이놈들 너가 안꼈어도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인정도 빨리네 언젠가 또 만나자 1대1 승부에서 승리했다 이게 세례의식이야? 뭐이래 나 어디가려다가 스킬을 스킬 찍어야 되는데 아까 여관에서 스킬 안찍혔죠 스킬 스킬 이거 폰길드가 따로 있는거야 스킬 찍는데가 이러면 스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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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12시간동안 4개인가 먹었는데 갑자기 좋아지네 와 그리프스 헬름 벨러 헬름 벨러 헬름은 이게 저게 아 워리어용이구나 그래서 안되는구나 빵인데도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사면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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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스 암호 32,000원 그랑퀴라스 그니까 이런거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니까 드럽게 아프지 돈이 하나도 없다 다 살려면은 10만원 있어야 돼 10만원 가지고 안되겠는데 10만원 가지고 안될거 같애 훔치는건 안돼 근데 제일 중요한게 무기니까 무기가 좋아야 아니 39,000원이요? 이건 타격이구나 참격이 아니고 타격 녹다운이 340이야? 2배? 거의? 몇대 대가리 몇대 패면은 그냥 다 자빠지겄네 이걸로 아 너무 비싸다 근데 진짜 쇼텔 무게가 많이 무겁네 39,000원 하아 방패도 있나? 방패도 있네 콘티넨탈 가드 244 30,000원 돈이 없어 돈이 팔거 팔아도 팔것도 없네 팔거 다 팔아봐야 만원 나올려나 그럼 무기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팔거 다 팔아보자 그럼 해야지 어 저기 길드있다 잠깐만 길드가서 스킬 찍고 1,000원 3은 안나오나? 네 2,000원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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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빌리티를 전직만 하면은 못배우고 아예 전직을 해야되는구나 아예 전직을 해야되네 마스 소울 전방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철벽에 자세를 취한다 자세를 취한 동안 스태미나를 계속해서 크게 소비한다 스태미나 소모가 어마어마하겠구만 방패 유인을 빼고 어..잠깐만 방패 유인 빼고 뭐 넣지? 돌려..돌려 베기 필요없어 돌엽게기 둥근달 베기 목렬참 공중에 있는 애들 플로리스가 방패 유인 빼고 플로리스 가드 배우자 플로리스가 방패 유인 빼고 플로리스 가드 배우자 WILL q 왜 쩡이는 안되지? ? Q Q Q Q 글라디에이터 하니깐 글라디에이터 장비를 주긴 주네요 이거 팔면 얼마지? 개쓰레기 주긴 하는데 저거라도 팔면? 자아 팔로워하시다 천원이나 줄라.. 오백원 천구백원 글라디에이터 엘룸 트라이브스 740원 그러면은 칼은 살 수 있겠는데? 어 칼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칼만 좋아도 괜찮아 진짜 무기만 딜만 좀 잘 나와도 조금만 더 팔면 돼 정원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원은 살 수 있겠는데? 정원은 살 수 있겠는데? 정원은 살 수 있겠는데? 이런거 다 팔까? 그냥? 다 팔아워 다시 소가죽 복면 다 팔아워 렌저 타이트 로렌저 타이트 렌저 타이트 렌저 타이트 될 것 같은데 보석? 보석이 하나에 800원이었나? 오 이거 되게 비싸네 비스트킬러 판매가격이 거의 3,000원이면 진짜 비싼건데 뭐야 가죽 마스크 왜이렇게 비싸? 2,000원이나 주지? 팔지말까? 하나만 팔까? 그냥 가죽 마스크인데? 5,4,000원 5,4,000원 칼 바꾼다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럼 강화 어? 아 이제는 강화하면 무게가 늘어나네? 원래 줄어들었었는데? 아 소용돌이 깃털 들어가는구나 2단계가 3단계가 그리핀? 유령기사의 저주받은 뼈? 유령기사? 유령기사가 뭐지? 2단계. 열양기사? 4단계 근데 무게가 늘어나네.. 전체력이 낮아져 2단계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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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배 마뱀의 돌뼈 저 베르문디는 저거는 팔아도 되겠지? 이제? 오 베르문디는 6,400원이나 주네 오 베르문디는 6,400원이나 주네 칼 뭉툭한 거 봐 칼 뭉툭한 거 봐 오 쒸 아니 술집 말고요 디디디 칼 뭉툭한 거 봐 이제 우리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말도 안 돼 칼 뭉툭한 거 봐 얘네들까지 챙겨줄 거시기가 없다 지금 돈이 없어 내 것도 다 못사는데 무슨 남의걸 챙겨줘 스킬이나 찍어주면 다행이지 진짜 얘네 왜 스킬이 안찍기지 칼 뭉툭한 거 봐 뭔가가 안쪽으로 변함이 아니라 어 이제 되네 어빌리티 배울 거 없고 엄청 많이 사였네 음.. 스펠 필링 다 썼어 다 썼어 맵의 흰색 느낌표요? 뭔가 있다는 거지 먹는 거든 뭐든 느낌표가 뭐가 있는 거야 거기 폰들이 내가 찍는 거 아니고 폰들이 아마 그렇게 찍어주더라고 저도 아직 잘 정확하게 몰라서 길드 시신안치소 공방 여관 서민구역 됐나? 자 그러면 그리핀 스케치를 위해 폴비어 아 그리핀 여관 단师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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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찍어야 되는데 여기 마을에 분명히 그게 있을거야 귀한..귀한 포트 어디 있는거지? 스폰 길드 스폰 길드 쪽에 있나? 그래도 여기는 조각상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어 진짜 얘네들 폰들이 되게 천대 받는구나 여기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바깥에 있는데? 염색약 일단 폰을 바꿔야죠 레벨이 애들 23? 23에서 25 정도는 돼야 이제 제가 지켜보다는 건 제가 지켜보다는 건 항상 각자와 함께 각자와 함께 각자와 함께 각자와 함께 나도 폼패치가 지금 몇 갠데 지금 간달프 이게 무슨 간달프야 발키리 애가 한 번 내가 했던 애 같기도 하고 얘도 폼패치가 없네 애비 다 배지가 없어 그냥 25짜리 일단 쓰자 17렙 빠이옴 이거 나한테 왜 있어 파탈리터번 고생했다 나 법사 알렉스 이번엔 소쏬로 한번 해보고 싶은디 소쏬리스로 바이올렛 소쏬리스로 소쏬리스로 피가 너무 적네 소쏬리스로 랭크 4 소쏬리스로 파이어스톰 썬더레인 셀레멘더테일 마인볼트 아이구 시프트 탭 마인볼트가 뭐야 접근하는 대상에 자동으로 전격을 내뿜는 번개구슬 셀레멘더테일 정면으로 땅위를 뻗어나가는 화염생성 시리즈 커스턴이 좀 별론디 소쏬로 스킬을 안 쓰는구 그냥 마른 소쏬로인데 법사 스킬을 쓰고 있네요 왜 없어? 좀 전에도 나왔는데 랩 랩 하아 수술 왜 없지? 성격 때문에 그러나? 안 나와 아까 그냥 20 어디갔어 금마 어디갔니 바이올렛 얘 그냥 쓰자 마가리 그래도 10구나 됐었네 뭘 줄까 랜턴 기름 공식폰? 공식폰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또 금방 바꿔요 두세시간 있으면 자 이제 포탈만 찾고 빨리 나가자 포탈 어딨어 포탈을 찾아라 없을리가 없어 없을리가 없고 그거 빨리 클릭해놔야돼 뭐야 갑자기 왜 하견지언다니 에르네스토 어서 들어봤는데 화산섬 화산섬 되게 멀거 같다 꼬라지가 아이씨 여기 온 것만큼 좀 빡칠 것 같다 포탈 어딨어요 포탈 어딨어요 포탈 어딨어요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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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포탈 같은 거는 표시 좀 나게 해주지 전마을 두고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저건가? 저거 일리가 없는데? 여긴 궁전인데? 아 궁전을 또 못 들어가? 봉염련 흠 흠 아.. 시간을 잊어버리고 잠시만 아직 잠시만 아직 잠시만 아직 잠시만 아 이래야 멀리 가도 빠른 이동으로 빨리 오지 여기 없어 왜 안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보라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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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무기 파는 앤가? 무기 만드는 애 같은데 우찾겠다 꾀꼬리 그냥 가야겠다 여기 위에 있을 거 같다고 여기 위에 있을 거 같다고 어떻게 사용할까? 이건 좋은데 사용할 수 없는 거 같다고 으아 맵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고? 맵에서는 이렇게 귀로의 초석 요렇게 요런식으로 보통 이 림스톤 옆에 있긴 있거든 이런식으로 귀로의 초석 보라색깔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내가 지금 어딨는거지?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네 저 대도시인데 없을리는 없을걸? 없을리는 없고 그리핀이 여기라고? 어? 나 아까 그리핀 여기서 잡지 않았어요? 요..요쯤 어디서? 근데 저기도 또 있어 그리핀이? 그리핀이 저쪽 가면 이제 잔몸인가보다 산몸인가봐 칼만 믿고 가는거야 와 저 색깔봐 진짜 극혐이다 색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흐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네 저 색깔 스읍 와 세 명이야 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빙고! 여기는 하필 비슷한 애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동네방 아, 막 골렘도 튀어나오나? 아, 골렘이 있어! 토라와 골렘 아이고, 저희 NPC 하나 죽네, 저거 도와줄까? 근데 절로 가야할 것 같은데? 길이 굳이 이렇게 이쪽으로서 이렇게 큰 길로만 가면 큰 길로만 가야지 뭐야 이것저것 매복을 막 밥은 어제 김밥 두 주먹은게 다인데 아아 누구야 그래 차라리 인간형들이 잡기 진짜 편하다 어 옵둘보다 인간형들이다 인간형들이 이거 쏠 수 있는건가 저걸로 골렘 쏘고싶었는데 이거 탈 수 있는건가 짚나 짚나인 핫성기 뜬다고? 돌리기 돌리기 저거 타고 내려가는건가? 뭐가 올라오는데? 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징악이 오래걸리게 해놨다 아아 또 돌려야돼? 내려가려면? 니가 돌려 이씨 너머 동원에 잇 레드 월드가 나타났습니다 막아줘 개고생 중이야 지금 점점 못 가기 때문에 약간의 침입이 좀 나섰습니다 한 번 더 나이가 잘 안 나섰습니다 이제 침입이 좀 나섰습니다 멍청이 되었습니다 이제 침입이 적고 이제 침입이 적고 쉐끼들 쉐끼들 가위고블린씨 와 얘 돈이 850원 주네 많이 주네 그럼 저런 애들 한 3,40마리 잡으면은 바지 하나 살 수 있는건가 850원씩 주면 길이 이상합니다 지금 아래길 어우 딱봐도 독인데 저거 와 죽었어 아 아 바로 맹독 걸렸어 아씨 아 아이고 아 뭐야 극증 데미지는 뭐야 아 으amba 이건 진짜 드럽게 생겼다 와 항공포증 Fitz 아이고, 얘는 부활도 안되네 벌써 밤이라곱쇼? 큰일났네 주변에 몹이 없어야돼 다행히 고기가 나왔어 다행히 고기가 나왔어 근데 이거 양고기 다리 한짝 가지고 양고기 하나 가지고 네 명이 돌려먹기는 너무 적어 두 개는 먹어야지 다행히 버프가 생겼어요 좋아요 누가 자꾸 나팔부냐 누가 자꾸 나팔부냐 다행히 부찰 아이고 이 자식 진짜 시켈뛰다 지금 우리 아래에 아직 안 가르치면 지금 우리 아래에 아저씨가 있어 다시 여쭤보려고 다시 여쭤보려고 이제 우리 아래에 관계는 없어졌어 지금 우리 아래에 관계는 없어졌어요 고블린들 너무 아프네 이제 어디서들 이렇게 기어나오는지 아 웬 동굴 아 아 에 8 아 으 으 으 아잇 은총의 오드쇼스 제발 좋은거 제발 좋은거 아니 내꺼보다 좋아 씨 활쟁이가 입는 옷인데 말도안돼 내 중갑보다 좋아 나 옷 빨리 바꾸긴 해야겠다 흠 물을 벌어가지고 빨리 바꿔야될거 같애 길이 왜 이따군건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건지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길로 이렇게 저 길이 이 위에 있는 길인가 어 위에 있는 길이군요 너들 강도냐 어 강도냐 강도많아 이 동네 어디서 부활하려고 도대체 돈 줘 돈 줘 돈으로 줘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업산을 빨리 조져야됩니다 불쌍한 토끼 불쌍한 토끼 저 새끼 저기 매달려있는거 보소 하하하하 야 저거 쏴버려 떨궈 떨궈 저거 쏴버려 저거 저거 올려면 한참 걸려 저거 야 쩡 이리와 이리와라 이리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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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폴 점프 뛴다 저거 백도파스칼 헤이 아 매달려 다 매달려 다 매달렸어 뭐야 이거 야야 인마야 야야야야야 얘들아 반장하겠네 내려오라 그래 쟤 왜이렇게 돌아다녀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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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라 그러나 겁나 돌아다니네 소리 왜이래 왜이렇게 돌아다니네 와 위험한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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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녀석 위험 위험 신나 말이야 아 뭐야 이거 저기 아저씨 저 좀 얘네도 어서 에드 됐어 와우 뭐야 이거 다시 시작이야 이 새끼야 대가리 딱 돼 얘는 또 악귀네 고건줄 알았는데 악귀라고 나오네 또 이제는 뭐 전투 한번 하고 쉬어야 돼 타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자네라면 들어주겠지 내 부탁을 이 일은 정식 군무는 아니다만 어떤 지역에 갈 일이 생겨 귀공이 함께 가져왔으면 한다 무장을 했더라도 나 혼자 가는 길이 불안하기도 하고 부탁해도 되겠나 그냥 말로 하지 왜 쪽지를 적어주세요 여기 어디까지 가달라는 거야 어디까지 가달라는 거야 어차피 그리핀 가는 길에 있긴 하네 그리핀 가는 길에 있는데 저거 찢어 잠깐만 이거 갖고가자 저기 굴 애들 굴이 있어가지고 털 긁어야 될 것 같아 사실어 관심 Archive 아 긴 아 얄움 아 아 아 아 나팔 못불었지? 고블린이 아니고 거의 무르크아이 크기 아니야 얘네 정도면 바디씨 대거 그래 이런거 돈되는것 좀 줘 나 무기 무기는 됐고 빨리 방어구 바꿔야돼 근들지 마라 내가 연다 이것들이 욕심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야 어? 어? 아우, 이것들 진짜 아우, 진짜 야야야야 미친 것들이야, 저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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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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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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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블린 맞어? 오늘 왜 고블린이 이렇게 커? 피봐라 이거 힐 좀 해주면 안되겠냐? 아이씨 피가 이제 반피야 어 저기 뭔가 색다른 상자가 보이는군 어딨어 상자 이거 개 커 보이는데 어디서 이런거지? 야 내가 열어 나의 첫 기쁨을 저기 한명이 있었어 저기 한명이 있었어 하루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온지 얼마나 됐다고? 10미터 선진하러 오시고 어 어! 초템 컷 초템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시타 헤헤지! 다시 해야지 뭐 어떻게 애들 한 명 죽고 막 피 빠지고 아 음식! 아 음식 퍼프 날라가는데 날라가진 않았다 다행이다 가볼까 해독 필요하긴 했지 뭔 소리야? 음심 음침한 소리 저거 드라곤 하나 있어요 저기 아저씨 다 왔어요 아저씨 오라는데 이천원? 이천원? 아이치 안받은거보단 낫다 지금 천원 한장이 급해서 예배 사당은 뭐죠? 해외 아이치 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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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자엄 이거 뭐지? 정룡? 아, 이것도 유료 훈수 드는 애들이잖아 환술사? 왜 해방됐지? 환술사가? 얘랑 얘기해서 해방된 건가? 환술사 환술사 직업이 환술사 직업이 뭔 직업이지? 궁금하긴 하다 목끼리 싸움 시킨다고? 여기를 올라온 이유가 상자라도 있어야 될텐데 아, 탐구심 올라올 이유가 100% 있네 아니, 이런걸 240개를 찾아야되는데 어우 어떻게 찾아? 다음 주 아니, 왜 사슴이랑 싸우니? 어? 늑대가 왜 이렇게 커 이거 붉은 늑대 아 여기가 그리핀 잠대 아니야? 주변 정리 좀 해놔야겠다 이씨 어색 아... 드디어 왔어 그리핀의 시간이 왔어 아...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아... 말 왜 이렇게 재수없게 하지? 최대한 싸움을 길게 끌어줘 그럼 시작!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그리핀과 싸움은 잘 안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브리핑 이제 껌인데? 가까이 가지마. 귀 파줄게. 귀 파줄게. 귀 파줄게. 귀 파줄게. 귀 파줄게. 귀 파줄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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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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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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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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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일을 하고싶어 가만히 가봅시다 가만히 가봅시다 아니고 어? 하셨지 고맙습니다 다른 행동으로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 facto 들을 원하는 공격 아니 뿅 하지만 그는 하지만 그 말에 답을 답을 할 수 있어도, 그 말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핑크스에게 이동하는 것이 있다면, 이 희귀가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약정같은게 표시되나? 여기도 없어... 아... 모르겠다... 없는거 같애... 이정도 찾아봤는데 없으면... 이정도 찾아봤는데 없으면... 없는거 같애... 집사면 가능한거 아니냐고? 아니 그거는 아예 귀환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집사는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집사면 가능한거 아니냐고? 집사면 좀... 자세면.... 아저씨 위험세대가 제거하니... 집사는 중심으로... 이런게 됬다... 오후 글씨있게... 잠시만... 환술사 환영을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각성자 전용직업 인식을 저해하고 미끼를 생성해 전장에 혼돈을 가져온다 보스한테는 안 통할 거 아니야 보스한테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영영의 찬송 아 칠십 모질라나? 세상에 땅 모질라 못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마차를 타고 가면 되죠 우차편 운행 일시 중지 중 이런 마차도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가? 진짜 저기까지 갈 생각하니까 마차가 근데 마차로 가기도 너무 멀긴 해 거기가 멀어도 너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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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ти 그러니깐 그게 있어야 돼 만원 주고 하더라도 기하석이 내가 안 가본 데가 있나? 안 가본 데 없는 것 같은데? 다 가봤는데? 안 가본 데가 없어 여기 이 맵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 되게 커보이는데 이 도시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예상 못한 데 있을 가능성이 있나? 음... 없어 없어 포기 ㅋㅋ 포기없 원래대로라면 이 근처에 있어야 맞긴 한데 원래 이 림스톤 옆에 있긴 하거든 보통 근처에 모두 금방 나오겠지? 빠른 이동 모드 같은 거 원해도 있었나요? 나중에? 귀한의 초석이라... 귀한의 초석이 내가 있나? 나중에 다크 어리즌 때 그거 무한은 있었지 귀한석 무한으로 쓰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띵 음... 何もしない贅沢ってやつ 最高 全然... 全然... 何か... ようこそ いい品があるわよ 人に迷惑する 何か面白いことはない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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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とかなるのか ふ음 何かここに何のよう 普通は 最高の頃に見ると 普通は 全然 表現させるべきの人が 全然 合玉の部分が 合玉だから 여긴 아예.. 잊어버린 여기 있어야 맞긴 하는데 요것만 있어요 아.. 아.. 바쁘셔야 그냥.. 바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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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weis 저거 뭐야? 왜 저기 앞에 그리핀이 와있지? 마을 앞에? 노인 분해가 가지고 왔나보다 어? 아 모르겠다 진짜 걸어가야 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이쪽 길로 다시 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이쪽 길로 더 최적화되긴 했지 걸어가야 돼 지금 난 몇 개 있지? 찰라가 두 개 창고에 하나 그러니까 총 세 개 있으니까 지금 갈 때 하나 쓰고 총 세 개 있거든 얘가 하나 팔 거야 만 원 하나 팔고 초석은 안 파니까 여기를 못 찍는 게 지금 너무 크지 이 동네는 초석도 안 팔아 근데 초석을 아직 다 안 팔더라고 찰라만 팔고 림 상인 림 상인 림 상인이 어디지 네 폰 길드 림 스톤 직업 길드 아까 얘도 염색약 밖에 안 팔았는데 얘가 염색약 밖에 안 팔았잖아 염색약 밖에 안 팔았잖아 염색 sayin 아까 내가 그래서 안 샀던 거 같은데 잘못 봤나 쓰읍... 쓰읍... 또 쏘갔어, 또. 내가 안 파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니까 그냥 지금 여기는 방법이 없어, 여기로 오려면 지금 여기 있는 쾌가 이거는 거의 가서 하면 되고 화산섬이 어디야? 이거는 그쪽 마을 캐고 이것도 그쪽 마을 캐고 저쪽 마을에 세 개가 남아 있어서 화산섬이 어디지? 화산섬 여기? 아이씨 여기서 가깝네? 흐흐흐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거의 그쪽으로 가야되네 화산섬이 어디지? 저쪽 하나 써? 으아아아 만원짜리 많이 여기 림 상점이 림 상점이 여기지 본 길드 바로 뒤에 초석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걸 못찾아가지고 지금 얘도 안팔았다고 얘는 안경만 팔지 않아 얘도 안판대니까 안팔아 마차는 거기까지 또 안가더라고 침캐가 저거지 젊은 조각가의 우울 클라크의 저택 클라크의 저택을 가서 조각을 구경하러 갑시다 여긴가 가장 큰 장면이 잠시만요 건너뛰는 문화와 도전 문화의 문화의 何せ私自身も展示品の完全な形を見ておりませんので、まずは彫刻たちのお披露目と参りましょう。 えっかり正しいなあなたが私の彼らを信じているようだな。 こんな痛くな作品は何の価値もない。 わしに恥をかかせたって、もう貴様を支援するのと、 자, 끊어! 한 번 더 빨리 저의 눈으로부터 퀴즈하라, 후루비오! 후루비오 잘 만든 것 같은데? 젊은 조각가의 우울 이거 뭘 잘못했나? 그냥 이렇게 망했다고? 아니 돈도 안주고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나의 뒷부분에 계속... 아마 여기...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정말로 메두사 머리 갖고 와가지고 석화시켜야 되는 건가? 퀘스트를 제대로 깨려면? 단시간에 너무 빨리 죽였나? 저기 종료에 보면은 단시간에 충분히 관찰하지 못해 음... 나 진짜 너무 빨리 잡았나? 킥받네 이거 진짜 나는 무얼 위해서 이 짓거리를 했단 말인가? 무얼... 무얼 위해서 법무관 보호나 해야되네 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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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탈 없어 보탈 없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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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様 이구나. 쿨쿨 잘 자네. 이것만 하면 그래도 저거 메인캣 쪽은 다 돼서. 어우, 개 기포이씨. 오이씨 뭐, 얘들 뭐라고 안하네? 왜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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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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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ck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우씨, 야 몇 명이야? 아, 스태미나 때문에 죽겠는데 terminal arrival 우리는 늘 이래 할 것이라 붙잡힌다 악 modified 거리나 성례 등의 특정 장소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투옥당합니다 간만에 벗었다 나 열쇠도 있네 근데 아니 원래 여기 오면 안되는 데라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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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지금 아이템이... 열쇠 빼고 다 가져갔네? 이씨새끼들 만원? 예쓰 아아... 원래 여기 밤에 왔었어야 돼 의자 없나 여기 어디에? 밤을 돌리게 이씨새끼들 의자 여기 있다 의자 빨리 해 의자 에이씨 왜이렇게 밤이 안돼? 두번이나 앉아있었는데 의자 의자 롤 의자 의자 의자를 이거 아까 한 캔데 왜 또 시키니?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아냐 탈퇴가 뭐 바뀌었나? 여기서 저기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갈 수나 있나 저기를? 이쪽 통해서 가면 눈에 있는 게 나은 배우는 게 낫다 지금 배우는 게 낫다고 하잖아 지금 배우는 게 낫다 잘하거나 안 해도 될지 못하겠어 몸에 못하겠는가 이제 아래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래 애들이 죽을수있다 아래 애들이 날리게 된다 아래 애들이 죽었지 아래 애들이 죽는다 아래 애들 죽으면 죽을 수 있잖아 아래 애들이 죽는다 아래 애들 죽는다 아래 애들 죽는다 지금 어떻게 해? 각성자에요. 빨리 갑시다. 저 가짜 아니라고요. 제발요. 저 이제 돈이 없어요. 예? 책 많은데요? 지식을 향한 갈망을 채워줄 장소를 찾는다. 지식을 향한 갈망이다. 그리고 판단. 그게 어딘데? 지식을 채워줄 장소가. 책 많은 곳이 어디지? 모를 때는 50원 내면 돼. 50원 내면 유료 힌트에 알려줘. 지식을 향한 갈망이다. 지식을 향한 갈망이다. 지식을 향한 갈망이다. 지식을 향하기가 거라. 지식을 향해 지식을 향해 보기로. 지식을 향해 보내다. 지식을 향해 주시지 않았어. 사소한 일을 등한시하는 자에게 계신없다 에? 이씨 사소한 일? 어쩌라는 거지? 어 돈 먹었어 지금 개빡치네 이제 포탈도 하나밖에 없는디 포탈도 하나밖에 없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